사진작가 윤현 처음 작업은 벽을 촬영한 작업이었는데 벽의 풍화작용이나 어떤 현상에 의해서 생겼다가 없어진 흔적이나 자국들을 보면서 시간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추상적인 형태를 띄는 것에서 존재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부분 부분이 모여 한 장 안에서 시간의 차이에 의한 시간의 흐름이 보이도록 이미지를 표현했었습니다 벽에 흔적으로만 남겨진 이미지 너머의 이미지를 통해 달은 어떤 것을 상상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전시주 작업이었는데 사진은 보통 정지된 시간을 표현하지만 그 빛과 공기가 정지된 형태가 아닌 시간의 흐름으로 한 장 안에 존재하도록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전선과 전선 사이처럼 시간과 시간, 시간과 공간의 사이를 표현하여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의미의 작업입니다 존재는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며 시공간 속에서 변해가는데 시공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연결되어 계속 변화한다는 현재 진행형에 대한 영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변화하지만 여전히 지속하는 존재에 대한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흐르는 시간 동안 여러 장의 사진을 최종적으로는 한 장의 사진으로 합쳐서 그 안에 시간의 흐름이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흔적을 포착할 수 있도록 다중 촬영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모여진 부분, 부분을 골라주해서 시간의 흐름이나 시간차가 느낄 수 있도록 작업입니다 보통의 경우 변화라고 생각하면 세퇴하고 퇴색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보통 많이 생각되어지는데 그와 반대로 제 사진에서는 여러 장의 사진을 한 장으로 만듭으로써 사진 안에 시간의 흐름이나 변화라는 것이 소멸이 아니고 조합되고 생성되고 새로운 것이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진 사진이 아니고 여러 장이 합쳐진 사진으로 표현해서 사진의 끝부분이 경계가 잘린 것처럼 보이는 것을 골라주 한 작업이 있고 프레임 주변에 광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비네팅 현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시간의 흐름이나 시간차에 대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작품의 제목을 보게 되면 사진 촬영 날짜랑 촬영이 시작된 첫 시간과 촬영이 끝나는 시간을 제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7분 48초라고 하면 그 시간 동안 촬영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시간 동안의 이미지 부은 분을 골라주했다는 의미입니다 변화하는 시간을 분할된 공간으로 강조했고 시간의 자국을 남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공간의 정보를 연속적으로 기록해서 그 장소를 또 다른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보통 시간을 정지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기존 방식에서 더 하나 부은 부분이 모여 전체를 만들어가는 공간 생성적인 표현 요소를 작업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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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